여기는 해운원 전통시장 인데요 회나 맹면이나 가지떡이나 과일이나 가진 음식을 다 파는데 지금 코로나의 여파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어요 명동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둡량기 음식값이 좀 싸요 약간 골목쪽이라서 그래서 여기서도 음식을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박산밀이라 그래서 음식을 다음에 여기가서 또 회나이를 먹어볼 생각이에요 저 뒤쪽으로 가면 끝으로 가면 또 빠 드리는데 바깥쪽 보다는 싸요 왜냐면 월세가 낮기 때문이겠죠 여기서도 드시면 좋습니다 저렴하게 문을 좀 닫은데도 문을 좀 닫은데도 아니요 아니요 너무 늦은데도 예전 draga 일찍입니다 empie